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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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이거 봐. 이거 랩을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잘 뜯을 수 있을까요? 이거 랩 뜨는 게 너무 힘들다. 아이고. 아이고. 아이고, 힘들어. 아이고, 힘들어. 아이고, 힘들다. 으... 뭐남았지? 음. 어, 뜨이님. 어서오십시오. 와우. 어? 아, 진짜. 손에 다 묻었다. 손에 다 묻었다. 점심에는 역시 짜장면, 짱보, 탕수육 중국음식 이거 다 합해서 21,000원이요 맛있겠다 머리 매트보랑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어떡해 나 짬뽕 짬뽕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짬뽕 짜잔 휴지 와 군만두도 있고 우선 탕수육 맞자 꾸이님께서 또 124점을 주셨습니다 와 꾸이님 꾸이님 고마워요 꾸이님께서 또 124점을 주셨어요 꾸이님 꾸이님 내가 어제 레몬을 먹었는데 이빨이 하얘졌어 이빨에 있는 칼슘이 다 벗겨졌어 이사 안했어요? 맛있다 부먹이라고? 반만 부먹할게요 반만 반만 붙자 하도 말들이 많아가지고 반만 붙자 군만두 아 이빨 아파 근데 어떤 사람이 중국집에서 나오는 샐러드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싸우지 마세요 여기는 안 부었고 여기만 부었어 반반 싸우지 마세요 음 맛있다 음 음 중국집 옛날짜장거 옛날짜장 어흥 음 아 얼큰하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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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먹이랑 찍먹이랑 싸워요 음 음 여기는 안 부었고 여긴 부었는데 음 음 음 음 나는 원래 찍먹인데 둘 다 좋아하는데 vigor 음 음 엢 음 음 짬뽕 되게 오랜만에 먹는다 음 오늘 첫 끼에요 휴지통? 응 휴지 전에는 반찬통에다가 넣었잖아요 사람들이 하도 뭐라고 해가지고 이제 밥 먹다가 이렇게 손에 묻으면은 이제 이렇게 딱 떼가지고 바로바로 쓸 수 있고 좋지 응 다 먹을 수 있어 마이크가 돌아간다고? 와 요즘에 낮 방송을 자주 하죠 제가 음 음 맛있어 낮에는 일요일 낮에는 역시 중국 음식이다 운동하면 돼요 운동 몸매 유지는 운동하면 돼요 이 홍합부터 먹고 먹어야겠다 와 얼큰하다 뭐야 이거 안에가 비어있네 자 자 와 이렇게 들고 얼큰해 이거 중국집 군만도 안줘요? 음 정엽팬님님 회장님 어서오세요 음 음 이뻐 아프다 음 음 이뻐 아프다 이모 아프다 음 이모 아프다 없을까 아흐 회장님이 음 음 병원 가봐야겠다 입몸이 너무 아프네 이거는 세트에요 세트 탕수육 솥 빼겠지? 음! 혜정님께서 100점 주셨습니다 여러분 혜정님께서 100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정님 혜정님 100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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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정님 100점 고맙습니다 혜정님 묻었다 이씨 빨개졌네 음 음 음 음 음 고마워요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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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몇평인지 왜 먹어? 집 몇평인지 나도 몰라요 음 음 탕수육 먹어요 음 음 맛있어 1호이란 역시 중국지역 보호하신분들 추천드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놀드님 한겨라 팬클럽 가입 반가워요 음 8월 31일이요 아 더워 음 근데 여기 짬뽕국물 따로 오는거하고 이거 혹시 국물이랑 똑같은거겠지? 옛다육시원님 한겨라 팬클럽 가입 반가워요 점심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거지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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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왜 단무지 못먹냐면 어제 레몬을 14개로 먹었더니 아 침내니까 좀 더 나아졌다 음 타먹시게 부드러워요 맛있어요 와 등에서 땀이 주르륵 주르륵 땀이 나네 탕수육 소스? 와 정녀팬니님께서 똘쿵님께 퀵클 30일권을 선물하셨네요 축하합니다 와 이건 뭐지? 고기도 들어있네? 짬뽕에 고기가 들어있네? 고기도 들어있네? 음 똘쿵님께서 10개로 팬클럽 가입 반가워요 고맙습니다 음 맛있다 음 오늘 저녁에 방송 못해요 맛있죠? 아유 훈훈한 방이다 앞으로 더 훈훈한 방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음? 음? 왜 혜영님께서 20분한테 퀵큐를 더 주신다네요 저도 저도 좀 와 진짜 맛있다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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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혜영님 농담인데 저 안주셔도 되는데 아유 또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킥뷰 고맙습니다 음 남잔마리아님께서 10개로 팬클럽 가입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주오세요 아유 이렇게 훈훈한 방 낯설네 그럼 다른 방은 뭐 어떻게 내? 음? 다른 방은 뭐 전쟁 난 것도 아니고 다 훈훈하던데 뭐 음? 음? 정여빈님께서 또 액션너구리님께 30일권 킥뷰 30일권을 선물하셨네요 오오 좋은 회 축하해요 음 아우 아우 맛있다 네 머리 붙였어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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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입 드릴까요? 자 향수육 한입 드십시오 한입 드십시오 한입 드십시오 아우 와우 맛있죠 근데 음 왜 탕수육을 부먹이나 찍먹하는거에 그렇게 민감한거에요? 여러분들 음? 궁금해 음 음 고맙습니다 부먹은 범죄라고? 자존심 쌈? 음 정여빈님께서 주간 잔디버님께 30일권 킥뷰 또 선물하셨네요 축하해요 제 몸매 비결 몸매라고 할건 없는데 운동합니다 부먹은 눅눅하여서 음 회장님께서 또 100점 주셨습니다 와 회장님 회장님 100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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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내라 힘 와우 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지모닝님 언니 방송할라고 아프리카도 가입했어요 와 고마워요 앞으로 자주 보러와주세요 아 아 이번에 한입 더 달라고요? 이번에 군만두 군만두로 드릴게요 아 아 흠 좋았습니다 에 밥 먹고 운동하려구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너무 못 올려가지고 오늘 한꺼번에 작업을 좀 하려고 이렇게 낮에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2끼 아니면 3끼 정도 먹거든요 맛있다 고맙습니다 아 불닭먹는 거 보고 엄청 놀랬다고요 저도 먹을 수 있었습.. 저도 뭐라고 해야되냐 저도 먹을 줄 몰랐어요 회장님께서 정여배님 회장님께서 깍두기 여친님께 30일권을 또 선물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음 맛있다 중국집 볶음밥이 특히 맛있는 거 같아요 음 또 정여배님께서 와 미래님께 30일권을 또 선물하셨어요 축하합니다 킥끄 30일권 와 멋있..멋있다 진짜 음 철박사운드장님 한겨락 행글락까지 반가워요 아씨 놀래라 놀래라 비스테레니의 한겨락 행글락까지 반가워요 아 고양이들 지금 낮이라서 자요 음 음 매너채택님께서 한겨락 행글락까지 반갑습니다 자주오세요 아 정여배님께서 BJ올끼머님에게 킥끄 30일권을 또 선물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아 중국집 볶음밥이 진짜 맛있다 으응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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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약간 계란 볶음밥인가 음 으음 으음 끄님 어서오세요 쯔 쯔 회장님께서 또 세미님께 선물하셨네요 축하해요 자주 들어오세요 얼큰해 얼큰해 음 맛있다 고양이 코숏이에요 스틱 1개 감사합니다 미녀연대님 한겨레 팬컬러까지 반가워요 와..어떻게 튀김이 한개도 안늑독해지고 맛있다 으아 으아 아 맛있다 으음 아 아휴 네 저 휴가 다녀왔어요 아휴 어제 레몬 먹고 속이 너무 쓰려갖고 아휴 너무 맛있다 아휴 으음 와아 회장님 또 백점 와아 회장님 또 백점 와아 회장님 또 백점 와아 짱짱짱짱짱짱 짱짱짱짱 짱짱짱 짱짱짱 짱짱 회장님 짱 고맙습니다 아아 흐흐흐흐흐흐흥 으흥 아휴 하우스 찐님 어서오세요 하우스 찐님 오늘 좀 늦게왔네요 아 퀵뷰또 축하드립니다 진짜 맛있다 음 고마워요 음 휴가 저 저번 달에 두 달 전에 제주도 다녔어요 태양말 초콜릿님 어서오세요 아 여러분도 지금 점심 드셔야지 저랑 같이 먹어요 저랑 같이 점심 먹어요 아 퀵뷰또 고맙습니다 퀵뷰또 축하해요 여러분들 따봉 버튼 한번만 늘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맛있다 따봉 따봉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따봉 버튼 한번만 늘려주세요 고맙습니다 중국집 볶음밥 어떻게 만드는거지 너무 맛있다 난 맛있으면 이 톤이 올라가자꼬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저랑 밥 먹으니까 좋다고요 또 퀵뷰또 30일권 와 와 태양말 초콜릿님께서 100점 음 와 태양말 초콜릿님 100점 와 태양말 초콜릿님 100점 100점 고맙습니다 100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태양말 초콜릿님 오시자마자 100점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음 고마워요 음 음 우리방 사람들은 다들 여러분들 매너채팅을 하셔서 정말 훌륭한 밤입니다. 열큰한 맛. 초콜릿 5개 고마워요. 머리 아무것도 안했어. 지금 자고 일어나자마자 밥먹는거라가지고. 초원님 한개로 팽글러카이 반가워요. 와우 회장님께. 와. 회장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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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정녀배니 회장님께서 백점 만점 백점 백점. 컴온요. 백점 만점 백점. 와 회장님 고맙습니다. 백점. 따봉. 와. 회장님 백점 고맙습니다. 스티커 5개 고마워요. 하우스님. 에음. 와. 하우스 부인님께서 또 백점을. 와. 하우스님께서 또 백점을. 주셨어요. 와. 하우스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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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. 고맙습니다. 그리고. 하우스님. 안녕히 계시나요. 미처 날뛰고 있습니다. 미처 날뛰고 있어요. 어? 크게 미처 날뛰고 계십니다. 와. 백. 하나. 고맙습니다. 한글ئ님. 고마워요. 뭐. 아. 고마워요. 사 pengo한 pingoo. 고맙습니다. router. 크 forb Mutta. 와야? 킥뷰조연님께서 일자기에는 귀요배로 핑클럽 가입한가요? 반갑습니다 킥뷰 와 맛있다 짜장노분 짜장노분 치즈카우제 고마워요 회장님 우와 100점 아 내가 이걸 안찍었구나 회장님께서 또 100점 와 회장님 또 이따가 리액션하겠습니다 이나기어민이 한겨로 핑클럽 가입 반가워요 100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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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회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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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또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와 와 와 고맙습니다 이빨 아파 이빨 아파 한개 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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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